김의겸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좀 새롭게 알려진 얘기도 있어요. 가짜 뉴스 관련해서도 악의원이 참 깊은데. 장윤주 변호사님, 오늘인가요? 김의겸 의원이 오늘 청담동 술자리 유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더라고요. 한동훈 장관이 관련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을 민 형사상 일단 고소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또 민사로는 1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.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,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데요. 알려진 것처럼 4월 정도에 서면 조사를 한 차례 했다라고 하고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앞으로 그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박범계 전 장관, 박범계 의원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왜 1억이나 써놓고 6천만 원으로 올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얘기도 충분히 반론을 받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출장비 의혹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. 다음 주제는 어젯밤 여의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뉴클eter 유지만 유지만 유지만